자 오늘의 참장에서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이제 멤버 설명도 안 해 어 조졌다 했다 애 차고 났다 하면서 뭐래 니가 나를 쫓아다녔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니가 나를 쫓아다녔지 이이속 이이속 이번판 살인만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서태웅이 범인이다 드디어 마의 시대가 왔다 드디어 나의 시대가 왔다 드디어 나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 숨어 있으면 돼? 축하해 여기로 오지 않을까? 봐봐 넌 똑같이 죽어라 넌 똑같이 죽어라 안돼 넌 똑같이 죽어 이이속아 이거 어떻게 죽이지? 힐 힐 죽였다 히히 모르겠지만 죽였다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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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시체, 시체 하나하나 한 명은 살인마였을걸? 그래? 내가 아까 그 사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오른쪽에 같이 다녔었다고? 은혜랑 애덕이랑? 응. 아니, 아니. 나 주나. 가운데? 가운데. 만났어, 중앙에서. 중앙에서 만났어?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.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? 그 위가 바로 봄수형 있는 곳이었을텐데. 왼쪽이라매. 위쪽이야, 왼쪽. 어, 왼쪽에서. 내 생각에는 왼쪽에 두 명이 계속 같이 다녔다가 봄수가 CCTV에 보고 있는 동안 죽인 것 같거든, 한 명은. 내가 봤을 때 그냥 CCTV를 떼야돼. 저 새끼 저거, 곤충 독사야, 저거 그냥. 그 이코형이랑 그럼 랑이씨는 어디 있었던 거야? 나는 거기 그 사람 보는데, 그쪽에 있었어. 나도, 나는 그냥 오른쪽에서 내려갔다. 거기서 살인 시체 발견하기 전에 이코가 내 그쪽에 같이 왔었어. 어. 와서 보다가 이제 왼쪽 가서 cctv 볼까 하는데 cctv 보는 사람이 이미 죽었더라고. 나는 모르겠다. 죽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음 터프지다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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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살인마는 이렇게 나오는구나. 어, 개 신기하다, 인. 이거 어떡해? 아, 이렇게. 됐다. 그러면은? 가는 길에? 죽이고? 저건 시체 빨리 발견되겠지? 어, 여깄다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시체야, 시체. 너 이코형 죽었어? 뭐야? 어, 산소 딱 고치고 가고 이제 이코형 위로 올라가는데? 나 그래서 시체 어디에 있었어? 올라갔는데? 시작이, 아, 뭐냐. 우리 그 음식 거기서 죽어있었어. 나는 왼, 왼쪽에 있었어. 왼쪽? 방금, 방금 태형이 만났어. 어, 맞아, 전기실에서 만났어, 사양이야. 전기실에서 만났어, 맞아, 전기실. 어, 저기, 전기실을 어디 반영해서 왔어? 사양아, 전기실 왔는데 응. 왜 전기 고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 바로 따라왔냐? 와서 나 그냥 너 옆에 있었던 건데? 아니, 너도 전기실 나 다음에 왔잖아. 한 2, 3초 뒤에. 야, 근데 내가 살인마였으면은 너가 옆에 있었으면은 너랑 나랑 둘밖에 없었는데 그럼 바로 죽였지. 아니지. 아, 근데 왜 전기실을 죽이고 이 콜을 죽이고 전기실을 갔기 때문에 쿨타임이라서 못 죽인 거 아냐? 쿨이 있어? 정기실을 고쳐, 고치러 온 거 아냐, 너? 근데 온 거 치고 바로 나 나가니까 따라 나오려 하던데? 나 살인마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게 뭔지 몰라. 쿨타임이 안 돼서 킬을 못 죽인 거 아냐? 아휴 이.. 나 아까도 시간 차임이 좀 짧긴 했었거든? 나 그.. 나 살인마를 담아도 못 해봐서 스키이 뭐가 있는지 몰라! 일단은! 나는 아니야! 서태용이네. 나는 분명 고치고 서태용이네. 그럼 너 전기실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? 전기실 오기 전에 산소 고쳤어, 거기도 미션 하나 있어가지고. 그럼 너가 중앙에서 온 거 아니야? 뭐지? 나도 중앙에서 뛰어갔지? 그럼 너지? 왜 나야? 몰라 패스할래 아니야 여기 패스하면 끝날 아 맞네?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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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한 명 정해야돼 한 명 정해야돼 아 은혜가 수상해 전기실 들어간다 아 나 아니라고! 아 나 아니라고! 전기실 간거같애 이콜을 죽이고 이 가중스러운 검은고양이네 데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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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쿨타임만 조금만 더 줄였으면은 서태형 죽이고 이기는건데! 아 진짜! 내가 정확했네 이콜을 죽이고 없기 때문에 엣도그가 죽일 수 있는 쿨타임이 안 돌았기 때문에 못 죽였던거지 살인마를 처음 해본채 사이코파스새끼 자 그러면 저 이제 막판하겠습니다 딱 네 막판합시다 깔끔하게 이판 이판에서 사양이 텐션 낮으면 삶은 아니야 일단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코가 나 지목했는데 난 몰랐어 그렇게도 알 수 있구나 난 진짜 몰랐어 근데 나였어 전기실이 무덤이에요 전기실로 가면 이 삶을 끝낼 수 있는건가? 전기실로 가야겠다 여기로 가면 저 끝낼 수 있는거 맞습니까 선생님? 여기서 기도 올리고 있으면 되는겁니까? 맞네? 진짜네? 하하하하 에에 서대웅 어깨가 무겁지 않니? 서대웅 어깨가 무겁지 않니? 어 여기 시체가 있어 전기실 바로 위에 시체가 있어 전기실 바로 위에 시체가 있어 뭐야 봄수도 왜 죽었어 봄수도 왜 죽었는데 전기실 바로 위에 시체가 있어 아 봄수도 죽어있는데? 뭐야? 봄수도 죽었어? 뭐야? 뭐야? 뭐..뭐야? 어 근데 나 봄수 아까 전까지 봤는데? 뭐야? 아니 아 그러면 이 코가 먼저 지나갖고 그 다음에 봄수가 나 반대쪽으로 의무실에 들어가 있었거든? 봄수도 못봤어 근데 이 코가 수리하러 들어간걸 내가 봤어 봄수 전기실 봄수 전기실 나도 나도 랑이를 계속 봤어 근데 봄수도 봤는데 봄수도 바로 죽었다고? 우리가 우리가 딱 우리 두명이 딱 지나고 나서 봄수도 가운데 뒤에 떨어져있지? 왜 이렇게 안전거지? 응 우리 둘 다 너를 못봤어 거기서 꼬였군 아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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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알리바이 만드는거봐라 가운데에서 아아 아아 눈치채로 눈치채로 눈이 확장 나가라 이 가진스러운 놈 이사리바 하이 살구를 없앴어야 됐는데 개웃기네 아니 자수 엔딩이야? 아 이거 사형이까지 완벽했는데 너무 성급했다 은혜야 왜 죽었냐? 죽으려면 정기실로 가라길래 정기실로 갔지 진짜 죽더라고 자 여러분들 어몽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때까지 우주마피아 어몽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거로 시작되게 되셨나요? 좋아요 그러면 모두 유바 유바 벤트에 들어가있으면 맨날 사형이가 찾아와 제 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레게 돼 정기실? 아니 나 가는데 마다 하수구에 서태웅있다고 약간 인연인가봐 인연의 실로 이어져있나봐 아니 쟤가 나를 부르는건가? 자꾸 뭔가 이끌려서 그쪽으로 가면 항상 서태웅있어 뭐야 뭐야? 나 척 되게 좋아? 안돼 쟤가 우결중이잖아 안돼 뭐야 뭐야? 안돼 안돼 태웅이가 양다리를 걸칠수도 있는거지 그건 모르지 안돼 안돼 임자있는 사람은 안건드려 내가 나 우결하고 있었어? 야 임자있는 사람이 왜 임자가 있겠어? 아 근데 멘토야 봄수영주계에서 뺏을 하고? 매력있으니까 임자가 있는거 아니야 뺏을 하고 있는거 아니었어? 아 요즘 아침드라마 볼게 없었는데 여깄네 두레읍 오늘 핫방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망가네 태웅이 변했다 선배는 나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그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은혜좋다고 막 따라다니더니 아니 뭐하잖아 낙서하나 끄적거리면은 그냥 좋다고 바로 프사하고 막 카톡 프사 박제하고 자랑하고 동네북네 자랑하고 난리도 안했더니 요즘 변했네 마음이 씩었네 지금 1년 반째 프사야 트위터 뭔 소리야 내가 웃기만 하며 같이 까르륵 웃던 애덕이가 맞아 내가 뭐만 하고 있으면은 맨날 방송 방송 지켜보면서 아 오늘 사형님 방송 뭐하시지 하면서 맨날 토템 받고 있던 태웅이 어디갔냐 진짜 아 지금은 너방 방송이 아니라 다들 여성분 방송 아닐까? 아 갔었지 맘 떠났네 그치 사람이 원래 변하지 태웅아 이해해 인자도 있고 그님이 계시잖아 나도 우결하는데 너 우결하니? 응 넌 누구랑 하니? 나? 응 나 살을 캐지랑 응? 근데 걔가 다른 남자 구해서 나도 오늘 다른 여자 구해서 합방할 거거든 그치? 너 우결하지 우결하지 여기 아기야 애 아침 드라마가 또 있었네 여기 어 고은이 형 애 족보가 왜 계속 꼬이냐 애 우리는 엔딩이 이혼이야 아 저희가 찔리네 엔딩이 이혼이래 진짜 아침 드라마가 저기 있었네 개웃기네 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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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어쿠어쿠 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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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라고? 누구 누가? 잘자 은혜 은혜 자? 은혜 꿈속에서 모전하러 가구나 잘자 은혜 잘자 은혜 은혜 잘자 은혜 잘자 은혜 잘자 은혜 이틀 동안 수면시간 1시간 10분이야 뭐? 삶을 사는 거 맞지? 어 아니 나 이틀 밤새우고 하루 자지 않나? 나 인생이 오전에 있는데 맞아 나 이제 그래서 이제 자러 갈라고 그래 잘자 응 잘가 포로부터 지켰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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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it